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?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어제는 석가탄신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향은 붙였지만 어제 미국장을 굉장히 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다가 FOMC 회의록이 발표되고 난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일단 다오지수하고 S&P 500 기수는 3일 연속 하락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일단 반등하면서 보압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 전 종목, 전 주무, 전 부문이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술주는 일단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소재주하고 에너지주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반도체와 통신 서비스주 분야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상대적으로 약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연준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스페인프레이스 연준의 총재가 연준의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이런 발언을 해왔고 그 다음에 테이프링에 대해서도 곧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이런 발언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일단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서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 FOMC 회의록이 지금 현재 계속 공개가 됐고 어느 정도 발표가 다 마무리된 상황인데요. 전체적으로는 일단 제로 금리는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더 성장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것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 약간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 스탠딩 래퍼 즉 상시적인 래퍼 금리에 대한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상당히 다수가 탄생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국내 금리가 반등하고 어느 정도 시장도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이래에서 오히려 당분간은 좀 질의하게 행보하거나 아니면 좀 완만한 하강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해 두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또 비트코인이 어제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. 30% 이상 급락했다가 잠깐 이제 조정을 받고 지지를 좀 받고서 이제 좀 쉬어가는데 이렇게 너무 큰 유동성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때문에 투자자들이 결국은 다시 안전자산적으로 유동성은 다시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역시 코인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회귀하면서 또 활력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 지금 현재 계속 일단 질의한 행보라든가 이런 완만한 하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활력이 그렇게 크게 많이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오늘 무결장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의 힘에 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장은 이끌어가겠지만 그렇게 크게 급상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화랑적인 이런 시그널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